저희가 오늘 나오게 된 이유는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저희 선배님이 너무 많이 망가졌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 사과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서? 그렇죠 그러면 사과 스무디에 다른 여러 가지 재료도 제비뽑기로 한번 뽑아볼 예정이거든요 그럼요 그냥 드릴 수는 없죠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뽑으러 한번 가볼까요? 주는 거예요? 자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이제 뽑혔습니다 저희 BS7에 한번 갈아보도록 할까요? 네 요구르트 쿠키 아 쿠키 들어가나요? 통 사과 통 사과 오 사과 캔디까지 다 갈렸나 봐요 이렇게 사과 스무디가 완성됐습니다 선배님 이거 먹어봐요 뭐 좀 되는 거예요? 그럼요 되게 좋지 않아요? 형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색깔도 예쁘죠?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가져가세요 쭉 쭉 쭉 건강한 거 맛있죠? 괜찮죠? 괜찮죠? 맛있어요 쭉 들이키세요 쭉